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었죠. 제주도가 녹지 측이 영리병원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며 또다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비공개로 1시간 반 동안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병원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다고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지분, 한간에 떠도는 25%, 75%의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 기준들이 없었고요. 건물, 그리고 토지, 그리고 전체적인 의료장비들이 매각된 상태에서 지분은 전혀 없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안하는 허가 조건에 반발해 문을 열지 않자 허가를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녹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심의 결과를 녹지 측에 통보하고 병원 지분 문제 등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구할 예정이지만 녹지 측이 반발할 경우 또다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녹지 병원의 지분을 인수한 국내 법인인 디아나 서울 측은 이번 심의와 관계없이 비영리병원을 열 계획이지만 녹지 측으로부터 영리병원 제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영리병원에 대해 취소 방침을 내린 가운데 최종 취소 여부는 녹지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격히 늘면서 전기가 남아 발전기를 멈추는 출력 제어까지 종종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을마다 소규모 발전시설로 에너지를 생산한 뒤 저장하고 직접 소비까지 하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정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스트리아 남동부에 자리 잡은 인구 1,500명의 농촌마을 무레크. 주민 300여 명이 회사를 세우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콜라비를 재배합니다. 돼지 분유를 발효시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도 지어 마을에서 쓰는 에너지는 모두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마을 안에서 독립적으로 에너지 생산과 저장, 소비가 이뤄져 대규모 송전시설이나 발전소가 필요 없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제주에서도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우선 전력 생산과 거래가 자유로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받고 섬이나 마을 단위의 독립적인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남은 전력을 저장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과 그린수소 전환 개발을 추진하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탄소중립추진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핵심이라며 제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산에너지 추진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 가장 유력한 선정 대상이 될 것으로 믿어오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은 계속돼 올 들어서만 25차례나 발전을 멈추는 출력 제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수소전기차 도입을 위한 충전소 설치가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버스 외차지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수소 버스 9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이 폭발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GS 칼텍스가 제주시 2호 이동 버스 차고지에 추진하는 수소 충전소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다 주거지역에서 가까워 조례 위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의 미래를 모색하는 연중 기획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숨어있는 작은 명소를 찾아다니는 마이크로투어리즘 작은 여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특히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남한의 특별한 체험여행도 인기를 끌면서 제주 여행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한적한 제주시 중산간 마을 100년 된 돌집을 개조한 건물 안에서 색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미리 예약을 하고 제주에 온 여행객들 5가지 기본 물감으로 원하는 색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나서 제주 여행의 추억을 남한의 색으로 표현합니다. 아담한 정원에 핀 봄꽃을 보면서 똑같은 색을 만드는 재미도 특별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별한 체험을 선호하는 여행객이 늘면서 참가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좀 더 자연과 교감하고 관찰하고 감동받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 색깔 체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주 체험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프로그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 종합여행 플랫폼에서는 최근 2년 새 소규모 제주 체험 프로그램이 500개를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를 여러 번 방문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여행지나 콘텐츠들은 다 탐색을 한 거죠. 그런 여행자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확실히 늘어난 게 보이고요. 유명 관광지 중심의 대량 관광에서 벗어나 숨어있는 작은 명소와 소규모 체험 위주의 마이크로투어리즘으로 제주 여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논란이 됐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해 적극 나서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광주시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 쇼핑몰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MBC 김영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발표는 광주 민심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많습니다 이런 복합 쇼핑몰이 부산에 가보세요 대선에 가보시고 대구를 가보십시오 왜 광주만 없습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쇼핑몰 공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되고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광주시는 부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쇼핑몰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를 감안하면 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보다는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 유형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몰 유치 최대 강건은 시민 여론입니다. 다른 대도시처럼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때가 됐다는 의견이 많아진 가운데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유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서면 골목 상권이 세태하고 덩달아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잇는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생각하면 무슨 방안이 있는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다음에 복합 쇼핑몰 이점 부지가 광주 외곽 지역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개발하기까지 넘어야 할 사는 많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쇼핑몰 이점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인수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건조한 날씨를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도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후부터는 제주 저녁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데요. 제주도는 남해상으로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도 받으면서 비구름대가 조금 더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까지 20에서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적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까지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바다에 안개가 껴있고요. 해안지역에도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항공 피해 이용객들도 운항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현지의 기온 보시면 북부지역 16도, 서부와 동부지역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기온은 북부지역 23도, 서부와 동부지역 21도가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흐리겠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 도서지역인 추자도는 오늘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낮기온 1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밤사이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쪽에서 찬 공기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제주도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쯤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말까지 포근한 예년 이맘때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노총 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조합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폐쇄로 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2월에 봉계 소각장이 폐쇄돼 20년 가까이 근무한 근로자 60여 명이 고용 불안 해결을 요구했지만 제주도와 제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마스크를 잘못 사용하면 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대병원 정진호 교수는 입안에 있던 세균이 마스크 안쪽에서 증식한 뒤 눈으로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는 눈병 4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하지 말고 입김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와 미래연구원 등은 성명을 내고 왕번나무 생물주권을 포기한 국립수목원에 대해 산림청장이 진상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왕번나무라는 종이 없는데도 국립수목원이 자의적으로 일본 왕번나무라고 부르는 바람에 왕번나무 자생지인 한라산의 위상을 격화시키고 제주 도민과 국민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감귤 껍질인 귤피를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연구원에 맡겨 귤피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는데 한약재 등으로 쓰이는 귤피 시장은 연간 246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생산 기반이 없어 중국산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 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사는 교사인 강 씨는 지난 2017년 서귀포시 안덕면의 농지 400여 제곱미터에 주말 체험형 영농으로 보리를 재배하겠다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합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농지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